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이 대표를 옹호했고 친명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부는 25일까지 소속 의원과 보좌진을 총동원해서 탄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탄원서도 있는데요. 이 대표가 병상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갈 수 없으니 구속 사유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판단할 판사에게 탄원서가 영향을 미칠까요?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판사를 가리켜서 우리 쪽엔 유하다, 검사들과 다르게 판사는 여론을 본다. 지난번 기각에도 탄원서가 도움을 줬다고 탄원서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한 장관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이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었는데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가짜뉴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런 대표 방탄 이미지가 총선으로 앞두고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자체가 지난 3월 대선 패배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당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행보에 집중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왔고 곧바로 여당 대표가 되면서 2중, 3중의 방탄 조끼를 입은 셈입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 해도 이 옥중에서라도 이 대표가 공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친명계가 주축이 된 이른바 이재명 수호대 의원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영장판사의 100만 탄원서의 느낌표는 국민이 심판할 방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한나라당은 서창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석방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끝난 뒤 당시 수사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 전 대표를 재수감했는데요. 석방 결의안 꼼수를 시작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까지 불면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표결 전날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깨고 사실상 체포한 부결 지령을 내렸는데 이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여당 포켓몬 수집 넘어선 멜팅팟입니다. 이 멜팅팟이라는 것이 용광로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인재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이번 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첫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1호가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입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영입했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는 이 포켓몬 수집이냐 이 무언치기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전력과 입장은 뭡니까? 김기현 대표는 용광로 그러니까 이 멜팅팟 전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준석 대표가 내세운 각자 개성으로 공존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이 샐러드볼 컨셉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모아서 융합해서 한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에 수십 명의 집단 영입이 아니라 5명씩 잘라서 수시로 영입 인사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영입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친명계에서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섣부른 이야기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멜팅팟 원칙으로 당연히 열려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당 지도부는 실제 민주당 수도권 초재선 의원 중 중도 성향 인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기도 한데요.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신당들과의 연대나 합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물음표 여당 포켓몬 수집 넘어선 멜팅팟의 느낌표는 영조의 탕평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인데 명절 음식으로 유명한 탕평채가 떠올려서 뽑아봤는데요. 이 탕평채는 영조가 지긋지긋한 붕당 정치의 피로감을 느껴서 화합을 꿈꾸며 생각해낸 음식이었습니다. 이 여러 붕당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안정된 정치를 하고 싶어했던 영조의 마음처럼 세대, 지역, 계층을 포용하는 멜팅팟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